계속된 집중호우로 일반 열차에 이어 고속철도 일부도 추가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철도공사는 토사 유입이나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경부선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구간을 비롯해 전라선과 호남선 일부 등 일반선 구간을 지나는 KTX 운행을 중단하고 고속선 노선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궁화호와 새마로 등 일반 열차는 앞서 어제부터 운행을 멈춘 상태로 수서고속철도 SRT 역시 서행 운전하면서 최대 1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